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조기 집행됩니다. 전북 중소벤처기업청은 전통시장과 거리 상점 지원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지원 대상을 조기 선정하기로 하고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편리한 쇼핑 환경을 위한 주차 환경 개선과 특성화 시장 육성, 복합 청년몰 조성 등 11개 사업으로 전국에서 500여 곳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편리한 비밀 감염과 대상의 치료와 focusedxiscase 요.